오른손! 오른손! 야~~ 뛰었습니다 아 2분 세는데 지금 아까 멀리서 보니까 입은 엄청 세신 것 같던데 아니 자기가 몸담스네 2분 1등이에요 아니요. 2분이요 자, 한 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손 지금 잡고 있는 걸 놓치시면 안되고 엘보 같은 걸 내거나 빠지시면 안되고요 오케이 하시라고 하셨어요? 아니요 아니요 몸이 엄청 좋으세요 오케이 숨 잡으시고 잠깐만요 이거 센터 조금만 가야되요 오케이 자 숨 잡으시고 오케이 준비 시작